5살 때부터 타코 라켓이 제 장난감이었어요. 정말 좋아하니까 연습량을 늘리면서 타코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. 그렇게 남들이 정해놓은 길 대신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자고 다짐했죠. 그거에 증명하기 위해서 더 노력했고요. 훈련하다 지칠 땐 크게 음악도 듣고 소설 댓글도 보면서 저만의 방식으로 즐거움을 찾아요. 저를 응원하는 팀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. 스포츠를 단지 경쟁이나 벌어가 아닌 행복을 얻는 여정으로 같이 즐기면 좋겠어요.